안녕하십니까. 좋은 물건이 있다면 전국 어디든 찾아가는 윤빛부동산 소장 박동진입니다. 오늘 물건 규모에 비해서 탄탄한 월세 수익이 예상이 되는 물건인데요. 감정가 8억 중반에서 현재 최저가 5억대의 물건이고 거기에 플러스 2021년 신축건물이라는 메리트까지 함께 가지고 있는 A급의 물건으로 보여집니다. 대중광역시 월평동에 위치한 이본물건은 인근으로 대전지하철 갑천역이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역세권의 입지이며 주변 전체적인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주거수요도 풍부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에 따른 월세 시세도 나쁘지 않은 지역인데요. 건물의 외벽은 사면을 모두 벽돌과 대리석 마감으로 하여 건축 당시 신경을 쓴 티가 나는 물건인데 현재는 경매가 진행되면서 주차장 쪽 관리는 안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내부를 확인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요즘 트렌드에 맞게 이쁜 마감으로 예상이 되고 가벽을 이용한 분리형 원룸구조로 내부 옵션 품목도 괜찮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층은 영상에서 확인하셨겠지만 작은 근생시설 상가도 한 칸이 배치되어 있으며 전체 근생 하나 주거 11개 호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실텐데요. 11개 호실에 상가까지 있는 건물이 주차는 2대가 배치되어 있다. 맞습니다. 바로 오늘 물건은 다중주택으로 실제 도면상 4층의 작은 면적의 공동지사장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 가서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구요. 1층부터 3층까지 호실별 면적도 조금씩 차이가 나는 물건이고 월세 금액에서도 조금씩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예상 임대 수익도 나름 디테일하게 만들어 보았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구요. 그럼 바로 오늘 물건의 정보와 도면으로 내부 구조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물건 사건번호는 2023 타경 107,781 물건종별은 글린주택입니다. 2021년식 건물 토지 면적은 60.11평 건물 면적은 91.2평이고 감정가는 8억 4,149만 5천원 최저가는 70%입니다. 5억 8,900 4만 7천원으로 잡혀있고 입찰기일은 2024년 2월 15일로 기일이 잡혀있습니다. 다음은 토지와 건물 나누어서 금액 살펴보겠습니다. 토지 감정가는 4억 7백 평당 698만원 최저가 70% 금액 2억 8천 490만원 평당 474만원의 금액이고 건물 감정가는 4억 3천 4백만원 평당 476만원 최저가 70% 금액은 3억 380만원 평당 333만원의 금액이네요. 2021년식인걸 감안한다면 평당 333만원의 금액은 상당히 저렴한 금액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럼 바로 도면으로 내부구조 확인하시죠. 먼저 1층 도면 확인해보겠습니다. 건물의 전면은 바로 여기 좌측편으로 1종 근생시설 사무소가 배치되어 있고 내부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는 주차가 2대가 가능하고 여기 101호 같은 경우는 벽이 쳐져 있습니다. 방과 거실이 분리가 된 현황이고 102호와 103호 같은 경우도 여기 가벽을 이용해서 침실과 거실을 분리해놓은 그런 현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2층 같은 경우는 1층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여기 201호와 204호는 건물의 전면 쪽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 실제 도면상 벽이 쳐져 있습니다. 방문이 배치가 된 현황이죠. 그래서 거실과 방이 별도로 구분이 이루어져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 있고 2호와 3호 같은 경우는 여기 가벽을 이용한 침실과 거실을 분리해놓은 그런 구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3층 도면입니다. 3층도 2층과는 크게 다르지 않지만 여기 이 부분 공동치사장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2호 그리고 3호 같은 경우는 면적이 조금 작아진 그런 현황이고 1호와 4호 같은 경우는 2층과 동일하게 거실과 방이 분리가 되어 있는 그런 현황이네요. 다음은 오늘 물건 입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오늘 물건은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에 위치한 근린주택 경미물건입니다. 바로 위쪽으로 해서 갑천역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도보 3분이면 바로 이동이 가능하고 여기 옆쪽으로 해서 여기가 유성원천 중심지역이라고 볼 수 있고 위쪽으로는 충남대학교 캠퍼스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도안 신도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쪽으로 해서는 대전광역시청을 비롯해서 대전의 주요 강공서가 밀집한 둔산동과도 가깝게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도심과 구도심 거의 중앙에 위치한 그런 입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변 임대시세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물건은 바로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 인근으로 해서 비슷한 연식의 중계매물들은 보증금 천만원에 월 50만원 내부사진도 한번 살펴보시면 이런 식으로 가벽을 이용한 거실과 침실을 분리해 놓은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오늘 물건도 마감상태가 이 물건처럼 옵션 품목과 함께 괜찮을지는 알 수 없지만 제가 볼 때 2021년식이라면 충분히 이 정도 컨디션은 오늘 물건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은 해봅니다. 그리고 비슷한 현황의 물건도 보시면 내부 구조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네요.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아마 오늘 물건보다는 사이즈가 좀 넉넉한 그런 물건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보증금 천만원에 월 60만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네요.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살펴보면 얘도 보증금 천만원에 월 50만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옵션 품목도 괜찮게 들어가 있고 우물 천장까지 마감이 되어 있네요. 보시면은 거실 그리고 방이 이런 식으로 가백을 세워서 분리를 해 놓은 그런 현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바로 오늘 물건의 예상 임대 수익 확인해 보시죠. 오늘 물건 도면으로 확인은 하셨지만 3층 같은 경우에는 면적에서 공동치사장으로 조금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다른 물건들과 다르게 이번 물건은 1층부터 호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세 부분에서도 조금 차이는 있을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보증금은 전체 동일합니다. 천만원 기준 12개, 1억 2천만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1층 근세인 같은 경우는 실제 조사상 보증금 천만원에 월 50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호 같은 경우는 1층이라는 단점으로 월 45만원 그리고 2호, 3호도 45만원 동일합니다. 1층에서는 총 185만원의 임대 수익 2층 같은 경우는 1호부터 4호까지 모두 5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총 200만원의 임대 수익 3층 같은 경우는 1호, 4호는 50만원 그리고 2호, 3호 공동치사장으로 면적이 조금 줄어드는 부분을 감안해서 45만원, 총 190만원의 임대 수익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번 물건 총 월 임대 수익은 575만원, 최저가 기준 연 11.7%의 임대 수익 예상이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많은 물건들을 꾸준하게 소개를 드리고 있고 최저가 기준이긴 하지만 연 임대 수익이 10% 이상으로 소개되는 물건들은 적극적으로 입찰을 준비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임차인 현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조사자 임차인 중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없습니다. 임차인 수는 12분, 보증금 합계는 11억 1천만원, 월세 합계는 50만원으로 조사가 되어 있고 딱 보셔도 전체적으로 전세 세팅으로 마무리가 된 그런 물건이라 볼 수 있고 월세도 있긴 합니다. 여기 상가 임차인이죠. 101호 임차인, 보증금 1천만원에 월 50만원으로 조사가 되어 있네요. 등기부 현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말소기준 권리미트로는 인수되는 권리는 없고 말소기준 권리미트로는 임차권 등기가 들어와 있네요. 실제 이번 물건은 전입일이 가장 빠른 301호 임차인입니다. 301호 임차인께서 강제 경매를 신청하신 사건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물건 감정가 8억 4천백만원은 주변 시세 대비해서 그렇게 높은 감정가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70% 금액인 5억 8천9백만원 시세 대비 확실히 저렴한 금액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실제 이번 물건 인근으로는 1층 상가가 1칸 내지 2칸 그리고 주차 공간이 2세대 정도 배치가 되면서 4층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2층부터 주거용으로 활용을 하게 되는데 이번 물건 같은 경우는 1층 상가를 비롯해서 주거 공간이 3개가 배치되어 있고 2층 4가구 3층 4가구 이런 배치이기 때문에 건축비 부분에서 어느 정도 조금 세이브가 되는 그런 물건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임대 수익이 나쁜 그런 현황도 아니기 때문에 이번 물건은 1층 주거 공간만 잘 세팅을 하신다면 충분히 임대 수익용으로는 괜찮은 물건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 부분은 참고만 하시고 실제 물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현장 임장과 주변 시세 수요 조사 확실하게 해보시길 바라고요.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고 이번 물건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윤빛부동산에 의뢰해주시면 권리분석, 대립찰, 그리고 명도까지 한 번에 진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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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